이 시장은? 어! 어! 나 누워! 나 누워! 야 야! 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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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리야 바툰! 야 바툰 거 어디 있어? 야 바툰 거 어디 있어? 바툰, 바툰, 바툰. 여기 봐야 돼요, 여기서. 아! 아! 개리야! 야, 개리야! 야, 개리야! 야, 개리야! 야, 개리야! 야, 개리야! 이거 가져가야지, 어! 이거 가져가야지, 어! 야, 다 처음으로 가야 되는데. 처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 거기서 바툰 던지 하셔야 돼, 저기서. 얘, 이리 와. 에라, 이리 와. 저쪽에서, 저쪽에서. 빨리, 빨리! 형! 나 진짜 힘이 다 빠졌어요. 어! 나 진짜 힘이 다 빠졌어. 너무 최선을 다했어. 아, 너 왜 이렇게 됐어? 정국이 얻고 오고 있어요. 저게 뭐야? 자, 터치를 해야 됩니다. 됐어요. 빨리, 빨리! 나 힘이 다 빠졌어, 에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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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포기하기 일러. 야, 광수야. 너 좋잖아. 갔다 올게요. 갔다 와. 파이팅! 자, 세 번째 투자 이광수 씨입니다! 어떻게 할까? 형 공격할까? 당수 게리. 왜냐하면 네 꿈 당수 게리. 투나, 너 똑똑히 생각해봐. 종국이 형 아직 남았어. 나 아웃되면 뒤에 정치형. 야, 종국이 형이랑 똑같은 얘기하네. 정치형, 공훈이 형, 석진이 형 남았어. 그들이 아쉬워서 종국이 형을 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종국이 형을 뗐어. 그럼 너, 얘 뗄 수 있어? 왜 못 떼? 김종국은 뗄 거야, 나를 뗄 거야. 어떻게 더 쉬울 것 같아, 똑똑히 생각해. 아니, 김종국을 아웃시키면 여기서 끝이 나게 나도 좋다. 정말, 정말.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 좋아. 김종국, 네가 뭐길래 나에게? 내가 언제 봤어요? 김종국, 네가 뭐길래 나에게? 네. 김종국이 형이 없으면 네가 나 공격했는데 종국이 형이 있잖아. 그러나 늘 얘기하지만 이광수 씨는 팔이 길기 때문에 힘도 좋습니다. 형 한 번 믿어봐. 야, 진짜 2팀. 야, 진짜 2팀. 야, 진짜 2팀. 너 왜 이랬구나. 너 진짜 당한다니까. 니쿤 연합을 합니다. 너 나랑 대화 같아. 자, 이광수 씨와 니쿤 연합을 해요. 이광수 씨와 니쿤 연합을 해요. 아! 이광수 씨와 니쿤 연합을 해요. 아, 이건 아니지. 자, 이광수 씨와 니쿤 연합을 해요. 넘어왔어, 넘어왔어. 이광수 씨와 니쿤 연합을 합니다. 형이, 형이 앞에 있을게. 자, 이광수 씨와 니쿤 연합을 하면서 자, 지금 게리가 뒤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 게리 뒤로 뒷걸음 붙이는데요. 자, 벽에 또 붙습니다. 자, 그러나 아까 윤종신 씨 니쿤이 공격할 때와는 사실 이건 양상 아닙니다. 자, 지금 이광수. 자, 게리. 자, 이제 게리. 어허에에에에에. ão.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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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야. 1번, 2번. 1번, 2번, 1번. OK, OK. 같이, 같이. 아빠, 진짜. 형. 너무 하네. 야. 야. 아, 형. 아, 형. 아, 반짝 왜 달린 거야, 형. 아, 반짝. 어디, 어디야. 어디야 여기? 어디 어디. 기댈 데 없어요? 기댈까요? 여기 나무라도.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 안 돼 안 돼. 잠깐만 매달렸어. 잠깐만 매달렸어. 빨리 앉아있어 빨리 앉아있어. 괜찮아요? 어 잠깐만. 야 창이 여름거리는 거 봐. 슛킹! 이렇게 없어. 어디 간 거야 우리 팀. 지금 아직 뒷부분으로 살짝 남아주는 거 있으니까요. 나 지나가는 아저씨인 줄 알았어. 지나가는 아저씨인 줄 알았어. 굉장히 많아. 여기다 주시면 안 돼요. 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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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탬구. 자. 이 문제를 맞추셔야 다음 주에 출발할 수가 있어요. 아 무관. 자 방금 달려온 무관 뒤에 전기 절약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기는 뿅뿅이지만 원료는 뿅뿅입니다. 과연 뿅뿅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전기는? 자 오던 길에 분명히 정답이 있었어요. 전기는 뿅뿅이지만 원료는 뿅뿅입니다. 전기는? 전기는 만들어내는 거고 원료는 자연 상태니까. 야 누굴 거 아니야? 누굴 자식이야. 자 송지호 씨 한번 해보세요. 가자 안 되겠다. 야 어디 진짜 있는 거 맞죠 저기에? 예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는 거 아니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예 아! 왜 이 돌하르방이야 돌하르방 그냥 가자. 야 상기이가 더 힘들어. 아 잠깐만 좀.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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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아! 야 거기 나 수술한 데야 멀지. 아 죄송해요. 아 아 아 아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딱 맞았어 딱 맞았어. 있어봐 있어봐 있어봐. 있어봐. 야 나 몸 달라져. 아 사람 달려.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뒤에 중심이 이렇게 바라는 게 맞아요 여기 편하게 가시려고 그래요 야 니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 자 오시네요 빨리 아 우리 팀이 아니네 김국정 오고 있습니다 형 1등이야 1등 자 김국정씨 조금만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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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내가 내려놓으셔도 돼요 자 이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어머 진짜 죄송해요 맞습니다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어머 어떡해 지금 너무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근육량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아요 아 예 근육량이 많아요 아 죄송해요 저는 저는 다 나와도 니콘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 그럴 수 없죠 아니 여기 나왔어요 니콘이 그럴 수 없죠 해보러 와야죠 아니 그 나 보러 오는 건 너무 고맙고 사실 니콘은 우리 저 런닝맨이 하여튼 저 일곱 번째인 것 같아요 네 일곱 번째 한 열 번 거의 가깝죠 그리고 또 태국을 또 같이 갔을 때 정말 저희가 잘 돼가지고 아 그래요 하여튼 우리도 잘 되고 네 본인도 잘 돼서 참고 네 본인도 너무 잘 됐잖아요 아니 아 네 왜 저부터 만난 거예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아하 아 그러면 됐네 본인이 행복하면 됐죠 아니 그러면 그럼 네 티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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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파니. 티파니 뭐하냐고. 쉬고 있어요. 아, 쉬고 있어요? 네, 자고 있어요. 아, 자고 있어요? 아, 자고 있어? 연락을 했네. 왜, 왜. 아, Ot, Earth, Earth. 제발, 제발, 제발. 떼 수 있어.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왜이래? 응, 아니. 왜이래? 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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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아, 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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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아니, 암, 암. 국민의 김을 밀어요. 암, 암. 더, 더, 더. 국민의 힘을 밀어. 이렇게 계속해. 국민. 우리 하지 마. 우리 하지 마. 국민. 대한민국이 지켜본다. 대한민국이 지켜본다. 대한민국이 지켜본다. 대한민국이 지켜본다. 대한민국이 지켜본다. 두 개. 연속해서 두 개. 대한민국! 대한민국! 17이요, 17! 숨 참고! 숨 참고! 올라가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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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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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